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게임은 갓스원이라고 7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슬픈건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열심히 한참 하고 있다가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쳐다봤더니 녹화가 안되고 있었어요 녹화는 되고 있었는데 잘못된 화면을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해먹보다 어렵더라구요 소리가 얼마나 낫겠더라 홈페이는 없고 커스텀 게임이 있는데 잠시만요 엄청 어렵진 않은데 AI가 똑똑하다 그래야되나 어려워요 AI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일단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것 같거든요 이건 아직 모르겠고 뭐 아마 영웅이 죽으면 죽으면 그건가 뭐 영웅이 그건가 뭐 잠시만요 할수 아 네개정도 있구나 지금 모든게 할수 대충 조금은 어느정도 이제 감을 잡았다 할까 근데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게임들이랑 엄청 다르진 않아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일꾼이거든요 일꾼이거든요 워시퍼 신봉자? 이거 랜덤이네요 이거 원래 화살병이었거든요 지금이 화살병이 아니네요 랜덤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다 아 아 아 이렇게 집에 들 배치나 병력 뭐 요런 것도 다 랜덤이네요. 여기서 신전에서 신봉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제 건물 져가지고 필요한 적재 복도에 대체 하는거죠. 잠시만요. 멈춰야 되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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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밥을 먹으면서 컴퓨터랑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고이조?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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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tch over the lands. I watch over the lands. I watch over the lands. The path is chosen. I watch over the lands. I watch over the lands. I have come down from the st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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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ine on the fields of go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ll be there. I shine on the fields of gold. I'll b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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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대하고 그쪽에서 된 것 같다 만에 기간 제약 중 하고 왔습니다 아 보면 이것저것 다 했구나 뭐는 이미 마이 라이브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좀 마셔줄게요. 이게 근데 여기서 부수고 가도 금방 다시 짓더라구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거에 무한이고 그냥 금방 하더라구요. 무슨 공수 아니? 먹고 고구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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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자 리밋에 도착, 도달했거든요. 업그레이드 할 거 없네. 정모네즈를 집중적으로 풀 쓰고 가서 강행해 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떻게 밀리지? 베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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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죽었네요. 흔히 죽었네. 내 눈에 면을 다가가서 죽는다. 싸움에 싸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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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nough space. 안녕. I protect my people. I protect my people. I protect my people. We've reached our faith limit. The solstice is near. There shall be no peace while they l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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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think so. 되겠죠? 나무가 은근히... 그렇게 했는데도... 미미수로 안 차네. 맞다. 말라죽이기 작전. 심지어 말라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여놓고 컨트롤하는 거야. 이건 지금. 너무 잔인한데... 너무 잔인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 월드 지울 수 있구나. 이게 뭐죠? 네...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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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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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천천히 우리 거 한번 해보자 아직도 안 끝났니 어 그래 아직도 안 끝났어? 얘랑 얘는 이 저거 뭐야 나무랑 요걸로 뽑거든요 얘네도 아 얘는 돈도 소모하는구나 얘네 둘은 나무랑 이거 뭐죠? 뭐라그랬나? 페이스 신앙 신앙 그냥 이게 쟤네 둘이 이제 이게 강한거 같더라고 얘네들도 얘네들보다 강한 애들이 있고 얘는 이제 원거리 이게? 아 펫시고 원해 그치고 원하는 거 아름다운 날씨와 아비 아름다운 아름다운 어플하니까 목욕 시간도 있네 이거 이제 자동으로 걘 직접 써줘야 되는구나 이야 이거 가지고 있더라고 적전이 부러웠어요 아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결국 초반에 초반에 저거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뭐 아니면 딱 담 갈라서 쑤쑤쑤 싸우다가 이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거죠 이 맵은 둘둘이 쓰니깐 아니 뭐 상성이 있을 테니깐 상성으로 이제 이런 애들로 먼저 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 아 이거 한 번 보고 가야 돼? 이거 비죠? 왜 피지? 별 이유가 없는데? 왜 피지? 잘해 알았다 또 일어나면 네 네 아 아 아 어선하게 듣던 소린데 음성이 워크래프트 어디서 많이 듣던 사운드인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 찍었구요 아 아 저 봤으니까 아 아 한번 구경해보죠 어떤 식인지 아이고 아이고 어 음 저는 에이저 오브앤파 할 때도 벽은 친적이 거의 없어서 빨리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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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뉴트럴 몹들이 있고, 걔네 잡아가면서 빠르게 모은 위치 선점? 선점? 신도들, 여기서는 신도들 모으면서 레벨업도 가능하니까 레벨업하면서 이기면 신도들도 모으고 이렇게 자원도 캘 수 있고 초반에 빠르게 저작업을 이제 잘 공선을 이 맵은 요렇게 해야지 저 맵은 저렇게 해야지 요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알아서 열리겠죠? 궁금한게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지 않아요?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어.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긴 한데 광산 압박하니까 아무것도 안하네? 광산 압박하니까 아무것도 안하네? 광산을 압박하니까 안하네? 선 20 59 JJ 이거는 아마 이제 버그 리포트라는 고쳐주실 거 같긴 한데 가사тер일 1920 아마 2G 난이도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개인 오래燈입니다. 아무튼 아 으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얘네 거의 비슷해서 따로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외울 부도 있고 다르긴 한데 피아도 좋네요 피아도 좋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방어 이동 일단 이런 게임이냐 컴퓨터 우리 편으로 하고 해볼 수 있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왠지 이런 게임들 다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테스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명만 적이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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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도 근데 이거 우연히 운 나쁘게 우리 팬이 아닌 걸 만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안됐나? 저 설정은 안했나? 설정이 뭔가 안되면 왜 뭐야? 아직 안되나? 아직 안될 수 있어? 아직 안될 수 있어? 그쵸 이..이거..이게..그거죠? 히트는 뭔가 짙은지도 모르고 이번에 안되면 아마 아직은 이게 안되있는 걸로 뗄 수 있겠죠? 응 되네요 아까 뭐 잘못했구나 이거는 진짜 거의 무슨 이런 맵인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오케이 되네요 테스트 해볼 수 있네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건 그냥 다같은 편인거 같은데 디펜스 게임인거 같은데 디펜스 게임인거 같은데 좋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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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웨이브 살아남는 거야 인세인이니까 뭐 하겠죠? 설마? 못하지 않겠죠? 얘 영웅 어디 갔어요? 저희도 슬슬 뛰어볼까요? 푸드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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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새로운 능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목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흥흥흥 흥흥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나눠 줄까요?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저희가 먹어야겠네요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하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게 나한테?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언제나 왓 스타드 난 힐러가 없어요? 설마? 얘는? 힐러 없으면 어떡하지? 퓨어로브 도울프가 뭐야? 힐러 없으면 어떡하지? 힐러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구나 힐러 없으면 어떡하지? 힐러 없으면 어떡하지? 힐러 없으면 어떡하지? 힐러 오셨으면 어떡하지 못 막으려나? 도와줘야 되나? 어? 새로운 행동이예요 제 목표는 잘 맞췄어요 러프가 미안하다 으 으 으 으 으 흥둥 대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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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retur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성장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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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프린스 와이프, 프린스 스프라우드 Ở 얼리, 어떻게 가봐야되나 망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현응 흐흐 입장은 무료가 부족해 먹방은 없지만 물가가 부족해 물가가 부족해 물가 부족해 용도가 부족해 아 온다 체육 날아오는데 자 자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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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 빼인 으로 했는데 두 안 되네요 오지 으 5 5 됐는데 이때는 뭐 하냐고요 이렇게 봤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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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진 배치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거의 컴퓨터들은 좀 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더 전진 배치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끝 여기가 끝인가요? 저는 뭐 일단 뭐 불가능하고 큰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할 수 있을 거나 비켜보고 있으면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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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불가능하고 물이 쭉 버呢 뱅 이럴 뱅 이럴 뱅 5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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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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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인구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1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122, 144. 그게 신도는 안 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한데 요즘... 요즘 옛날 클래식 RTS들 따라 했으면 비슷비슷한 거고 뭔가 저처럼 더 많은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고 어쨌든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즐거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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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